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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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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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님의 자녀가 됐네 흠이 넘신하고 다른 신의 육들이 나를 쓰러지게 하시구나 내가 다시 위로 서는 곳은 생명의 육이 넘게라니라 오늘 가면 내일이 오고 세월 가면 나도 떠나가겠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고 대답을 하나 지난 세월 돌아와도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주 작은데 내 모든 죄 다해 주신 은혜 내 따라서 주님 뵙겠네 아멘 아멘